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남북해외공동준별회의가 2015년 5월 5일에서 7일까지 중국 희망에서 진행되었다. 2.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당국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 통일시달려 지나가기 위한 6.15-8.15 공동운동기관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완, 남북해외, 각기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공유협정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민족공동인사들을 순사시키며 온결의 동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평화와 통일, 공동의 관여 외에 새 시대를 내려나기 위한 거적적 동일운동의 적극 나무점을 호소하였다.